자기 소개 먼저 할까요? 그냥 여기 관리인이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 따 따 따 따 뭐예요? 새로운 아이템? 이게 뭐예요? 우리 곰팡이 제거져 있어요? 잠시만 제가 5층에 이사온 그 남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 라이프가 들지쳤어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밑에 층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니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문 열려줘 자기야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그 집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누가 지지대에 지금 싱크대에 버리려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? 지금 하신 말씀들 다 사실일까요? 네가 말고도 틀려줄 얘기는 많으니까 네가 말고도 틀려줄 얘기는 많으니까 틀려줄 얘기는 많으니까 그럼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rest은 것 같아 오늘의 시간에 들어갈게 그 이유는 당신은 오늘의 시간에 불편하지 않음은